안녕하세요 부자아빠 주식학교 벤더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기주 진단하는 시간이죠 인기주 몇 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EP가 올라와 있습니다 현대EP 추세는 살아있고 지금 조정구간인데 지금 그렇게 힘있는 구간은 아니지만 일단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죠 현대EP는 그냥 가지고 있겠습니다 보유관점 그리고 한국전력 한국전력이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죠 우리가 밑에서 사가지고 상당히 수익 많이 난 종목인데 지금은 단기 2경 나서 좀 지친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는 2경 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단기 매도관점으로 봅니다 단기 매도관점 따라가지 마세요 따라가면 조정받기 때문에 좀 고통스러울 거에요 많이 뜨고 나니까 이게 검색에 막 조회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따라갈 자리 아닙니다 그리고 현대상선 현대상선도 좀 걸리나요 현대상선 이거에 시간 많이 걸리는 종목입니다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반증은 올라오는데요 근데 이거 아직까지 가격은 빠지지 않지만은 그런다고 바닥을 또 돌아서 나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 비중 조금만 보시죠 비중 많으신 분들은 나와야 되겠습니다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엠젠 플러스 엠젠 플러스 오늘 신고가 나긴 하는데 일단은 이제 2경 났거든요 이제 한번 좀 줄여 보고 싶어요 경고도 붙고 해가지고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비중 축소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루매드 별로 아이고 오늘 뭐 감감하졌네요 감감하졌네요 아 거래정지 됐다가 나왔죠 거래정지 됐다가 나왔는데요 상인가요 상 못 깔아날리 같은냐 챙겨보면 되겠습니다 유벌도 작고 부채가 훨씬 더 많아요 기본적 분석으로는 부실중이죠 그래서 이게 거래가 풀리고 나와가지고 지금 상인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내일 되면 다음주에 오면은 차트가 조금 달라질 겁니다 상인데 상으로 지속적으로 가면 보유하는데 상 못 가는 날 그냥 적당히 때리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AP 시스템 AP 시스템도 이제는 조금 이경 났죠 비중 축소해 보고 싶습니다 AP 시스템 그리고 New New도 어느정도 반등 올라왔네요 단기적으로는 누를거에요 이제 한 번 누를텐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비중 축소 관점으로 봅니다 그리고 LG 생활 건강 LG 생활 건강이 이제 시세가 많이 났다가 이제 좀 지쳤죠 확실히 지쳤습니다 지쳤는데 이제 반등을 이용해가지고 비중 축소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기주 진단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인기주 진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